귀신도 많고 조상도 많은 게 그 시기부터 생기는데요. 사람보다 귀신이나 조상이 더 많아서 쳐요. 귀신이나 조상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기운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여기를 통과를 하든 치든 쓰다듬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신적인 기운이나 조상이 달라붙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심하게 받아요. 헤드 bacon 저취키음 여기 세명 진행 안녕하세요. 이런 신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10월 달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고 하고니까.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10월에는 원래 상달이라고 해서 하늘문도 열리고 하늘의 기운이 열리는 달을 10월달이라고 합니다.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속인들도 기도를 많이 가는 이유가 기운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 말고 귀기가 있거나 심기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월달이 생지옥입니다. 이 조짐은 분명하게 양력 9월달부터 일어나요. 왜 양력 9월달부터 일어나냐면요. 10월달이 하늘문이 열리는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9월달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나 조상이 원래 조상들이 추석 때 일주일 전이나 보름 전에 왕래를 하세요. 조상님들이 거기에 귀신들은 원래 추석 때 원래 고실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널리 있잖아요. 그걸 먹기에서 또 모여요. 그러면은 이미 거의 9월 10일부터 조짐이 일어나요. 어떤 조짐이 일어나냐면 귀신도 많고 조상도 많은 게 그 시기부터 생기는데요. 사람보다 귀신이나 조상이 더 많아서 쳐요. 귀신이나 조상 때문에. 근데 아무런 기운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여기를 통과를 하든 치든 쓰다듬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신적인 기운이나 조상이 달라붙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심하게 받아요. 귀신이 머무는 사람들은 평생 때는 한 명 더 버거웠는데 10명이 줄을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중압감. 그것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요. 맨날 귀기나 심기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 그게 10배가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 끝나냐. 양념 10월 30일이 지나서 11월 1일이 돼야지 끝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심기가 있어서 몸이 좀 아파. 조상 때문에 시달려서 조상병 때 몸이 아파. 귀신 때 아파하잖아요. 아프는 정도가 아니에요. 못 움직일 정도로 아퍼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귀기나 심기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신병이 좀 세게 왔다. 귀신병 조상병이 좀 세게 온 것 같은데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일하시면서 이 악물고 버티시거든요. 어떤 생각감이 드냐면 너무 아프니까 아우 지긋지긋하다. 신모셔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도하는 소리죠. 귀기나 심기하고 신모시의 팔자는 틀려요. 너무 신이 과해서 생긴 신병의 개념보다는 너무 많은 조상과 귀신이 왕래가 생겨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돈 안 되는 방법 싫습니다. 10월 30일까지 이 악물고 참는 방법. 만약에 도저히 못 버티시겠다면 내가 귀기가 있는 사람인지 신귀가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점사를 통해서 보신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 분들한테 가셔도 상관없고요. 편하게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힘들지 마시고 편안하게 9시월달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하게 뵙습니다. 편안하게 뵙습니다. 편안하게 뵙습니다.